자 다시 다크니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건데 네! 여기 앉아있어 음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흠 불러봤자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구로 쓸만한게 지금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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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너무 무겁고 거시기 뭐 어쩌구저쩌구 하대 다 너무 무겁고 거시기 뭐 어쩌구저쩌구 하대 이제 뭐? 어디가? 나 어디가? 나 좀 더 나은 거 볼을.. 이거네 그니까 여기 지금 메탈볼이 있죠 메탈볼을 어..이 스태프 이거 있지 이렇게 되어있는거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쇠쇠을 메탈볼에 걸어서 메탈볼을 여기 홀에다가 떨어뜨리면 되는거 같은데 로봇이은 그니까 완전히 퇴근한 것 같다고 하네요 스매시 전혀 연결되지 않네요 아니 지금 이제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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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버릴 수가 없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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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근데 가지고 있는게 몇개 없어가지고 이걸 또 만들어야 되나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다는데 자기를 꺼내주면 나를 도와준대 왜 내가 듣는거야 요! 디따! 다시 뭐라고? 너는 필요할거다 브라켓이 풀 미 타워즈 스카이 스트롱 재킷 아 아 어렵네 이번 퍼즐은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또 다른 퍼즐이 또 다른 퍼즐이 또 다른 퍼즐이 이미 반짝거린다는데 잠깐만 반짝거린다는건 반짝반짝 반짝반짝을 이 보석은 이 보석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건가봐요 하아룬이 아버지의 눈이 있었는데 지금 알아봐요 그는 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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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는 그는 그는 그 그는 음 주민 중 그는 이쪽 그는 특ract 그는 그 이 그만ишь 이 고횩 뱉 그만 broad 벤데지 체인 흠 체인 이제 뭐? 어디 갔어? 이제 뭐? 힝 힝 힝 힝 흠 흠 흠 흠 힘드네 여기 힝 이제는 그냥 불이익 흠 제작진 작업이 없지 제작진 작업이 없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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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쪽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저 automobile votre 바닷 물이 여기에 ש 흠 네 이거 너무 무거워. 내 몸이 강아지지 않나가고 안에서 음... 네 이거 너무 무거워. 내 몸이 강아지지 않나가고 음... I don't see any... 음... 도구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하지? 이거밖에 없는데 빛나는 은 접시 빛나는 은 접시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것은 불쾌한 것이지 아니, 이제 그것은 불쾌한 것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없지 그것은 절대 일어날 것이지 절대 일어날 것이지 혹시 빛나는 은 접시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려고 했는데 이걸로 빛나는 은 접시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빛나는 은 접시로 빛나는 은 접시로 그거를 이곳은 안 가득한 것이지 제 권력은 안 가득하니 제 권력은 안 가득한 것이지 아 흠 어? 뭔가 하네 아아아아아 접시로? 접시로 흠 그쪽 이제 그쪽 오 패브릭이 너무 조그마 제가 찾을때문에 흠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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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faculty 흠... 이제 그게... 저는... 무슨... 무슨... 알코올로 뭐 할 수는 있는 것도 없고 흠... 그건... 아니... 실버... 은접시로 뭘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건... 흠... 그건... 아니... 그건 그냥... 그건...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밖에서... 밖의 빛을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단지 도 가까워 더 가까워 너무 가까워 철... 너무... 너무... 너무 멀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에게 너무 멀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너무 어둡돼 너무 어둡돼 정말 어둡돼 잠깐만 여기 뭔가 있다 여기면 왼쪽인데 여긴데 이쪽인데 흠 흠 아니 전혀 연결되지 못해 전혀 못 꺼냐 먼저 손을 열어주고 그럼 이제는 이제는 좋은 복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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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분가 너무 작아 울 아 내가 누군가 지금 이제는 어 연기 얼래? 이걸 지금 이렇게 했어요 버스에 닿는 중불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저게 너무... 저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뭔가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 giant and hell my Willa he is buried beneath him I might be able to free him with magic but not with my Be- No, I won't g- the flames in his eyes are hot first I- from now I've learn nothing 메탈볼을 이따가 I should not let anyone else work. Get me out of here. You still need to lose. First I've learned nothing. I've learned nothing. He's buried him I- 저 전혀 없을때... 음... 음... 저의 방법이 없지... 이걸 여기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아니... 저는 많지 않지 않지... 저가... 저가 많지 않지... 이 볼을 움직여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뭐 달라진건 없죠? 천에 뭘 묻힌다라 재질이 너무 심각해서 실패가 바로 튀어나온다 정말 깜짝이야 나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너무 뜨거워서 되는대로 바로 태워버릴 것 같다는데 배가 이미 배가 이미 배가 이미 배가 이미 음... 음... No. This is too heavy. I won't get his body free by hand. The flame is in his on . . . No. I won't get . . . I've learned my lesson . . . First, I . . . From now on , . . . from that bowl . . . 아 아 이런식으로 되는거구나 빨리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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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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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inally have legs. And I'm no longer alone. I meant, how do we get out of here? We don't. Nobody can escape these walls. But you said... Charizard This... Is the darkest hole,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known. Here... Even nothingness... Means nothing at all. Not even the promise A piece of wood makes to one... Mm-hmm. ...who is doomed. but let's be friends nonetheless we could play with the light or awaken the guardian or even if you will not i will abide by our agreement i'll find a way out of here and if you help me i'll take you with me charisad and stop calling me butterfly i'm not a butterfly and we're not friends from now on you'll do what i say what if i won't then i'll toss you in an even deeper hole where absolutely no one will ever find you again as you command to me you're two kind of mixtraece you're two kind of mixtraece you're two kind mixtraece you're two kindtail mixtraece it's just it's a positive detective detective there's a eternal darkness God knows Eternal darkness You can turn them on again any Mistress I know I'm no poet There's nothing here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light A grand burial chamber We'll see 아아 일단 스태프가 있어요 20... 스태프 부유 이 하고 일으로는 한 번 살인다 doc 여기서부터 마스크를 떨어뜨릴래요 왕자, 보니깐요? 아버지에게도 좋지 않나요? 너는? 마스크를 어디야? 드래코니아 왕자에게 왕자에게 왕자에게? 왕자에게? 아직... 아직? 거기 여전히 살아있어? 죽었네 그 위에 사는다른데 그 질문에 남겨서 너는 정말 정말라고 생각하니? 아니? 하지만 정말라고 아무것도 변했지 네가 더 많은데 말씀하는 사람들 말이야 저 마스크 근데 엄청 많아졌는데 뭐가? 돌.. 아니 검도 있구요 뭔가..뭔가 많아졌는데 어.. 이렇게 어? 아니 이게 아니라 자 홀 여기서 자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레그가 없..어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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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복지입니다 아,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칼로 틈을 만들어보자 첫번째는 열쇠을 찾아봅시다 흠 전혀 있었네요 열쇠을 찾아봅시다 잠시 기다려주면 제 이름을 올려주세요 기억하시나요? 잠시 기다려 아니요 마스크로 마스크는 뭐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 참 괜찮은 것 같다 중간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못생긴 뭐... 다... 흠... 흠... tal... 어떻게 해야 되나? That only works with magic art Now that's just It's already in the hole It's already in I can't If you want to Forgive me but He's dead I can't What's wrong with me? What's wrong with me? I can't I can't I can't I can't 뜨겁대 익숙 Steph 으 극 분명히 어어 여기서 예로 뭘 어트케 하는거 같은데 rzyarch 다리가 없어서 어딜 가진 못한다고 하고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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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땡한 소스의 fire, 아마땡한 소스는 내 권만. I don't see one. That's because there aren't any here. I can no longer find the crack. 흠, that's probably isn't magical enough. 흠, that's probably isn't magical enough. 이 마법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흠, that... 흠 흠 I mustn't loot. No. That's only work. Forgive me, but... 음... 흠 어떻게 해야 될까? 흠, 무슨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여기 넣어볼까? 또, what else? 저거. 저거. 거무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흠 흠 먼저 열 곳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흠 흠 음 음 그 부분을 필요하지 않아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 그 부분을 필요하지 않아 그 부분을 필요하지 않아 그 부분을 필요하지 않아 그 부분을 자를 수 없대 그 부분을 자를 수 없대 그 부분을 다시 방문을 찾을 수 없대 열어둔다 험 그 부분은 거기서 그리스도 없을 수 없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네 자, 저는 그냥 저희도 안심쾌한 것 같네요. 내가 더 안심쾌한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아 머리에 향기야 머리에 향기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응 그 이상으로 참고했듯이 흠 흠 그 이상으로 흠 저 마이렁 너처럼 그걸 깨웠어 원하자마자 그 자체만 하나도 없었지 난 너무 가까워 멈추고 아, 얘를 깨울 수가 있구나 이야 오 아니 뭘 잠깐만 그러면 어허 그럼 얘도 너 깨봐 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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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futuro 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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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까지 던지는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당신이 만약 문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손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바로 인생이 as 이것은 이것이 그것이 이것은 이것은 이것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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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가디 하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if you want to pull down the door the hand will have to get there or the two of them will have to be connected hmm if you want to pull down the door the if you want to pull down the door if you want to pull down the door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계속 여기서 막히고 있는데 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흠 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밖에 어둠이 깔려있죠 그 어둠을 밝혀야 돼 밝히는 데 있어서 단서는 이 벽인 것 같아요 이 벽에 틈새를 만들어서 빛을 세워나가게 한 다음에 그 빛을 밖에 밝히려면 밝힐 수 있는 빛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팡이가 말하길 그 빛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 바위 틈새를 벌려서 빛을 세워나가게 만들려고 만들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틈을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칼로 틈을 만들려고 해보니까 어림도 없대 그럼 뭘로 해야 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번째,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치에 대해 누구였다고 아마 모르겠지... 그치에 대해 말하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치에 대해 베네요. 여기에서 사는 사이러스에서 형태로는.... 그치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메뉴는 그것을莫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치에 대해 부족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거라다 저 빛있지? 나 어디있는데? 어 여깄다 나 여깄다 아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돼있네 여긴 아 깜짝이야 어? 뭐야? 저거 뭐야? 응? 이거 쳐볼까? 어 여기도 던져? 여거? 내가 불을 필요하지 않아 내가 불을 필요하지 않아 내가 불을 필요하지 않아 네 야 쫓아봐 또 뭐 떨어지려나? 쫓아봐 그 벽은 너무 깊어 그 벽은 너무 깊어 그 벽은 너무 깊어 그 벽은 너무 깊어 음 이건 뭐 아 잠시만 다시 깨워봐 다시 깨워봐 다시 깨워봐 일단 이거 집어 일단 이걸 집어 일단 이걸 집어 이거부터 이런땐 나 이거 집어 아 이런땐 내가 그 벽은 나 이 벽은 너무 깊어 그 벽은 없냐 그 벽은 없지 네 이거는? 다 됐나? 자 일단 얜 꺼놓고 일단 저기로 던졌기 때문에 뭐가 나왔을 것 같애 자 일단 보자 여기에 뭘 던져 놨거든? 여기 있죠? 자 불을 밝힐 수 있어 이제 그죠? 어 여기 뭔가 있다 그 손은 없을 것 같애 그 손은? 그 손은? 그 손은? 그 손은? 그 손은? 그 손은? 진 진 진 I still can't reach it. It's lying. Don't worry, Princess. As if I'll... As if you... I can't... It doesn't... Not without... Auron. If... If I remove... Hmm... Good. Ground! What... What... Is it... Is it not? Is it... I still can't reach it. I still can't reach it. I still can't reach it. 여전히 음 이렇게 힘들다는데 잠깐만 도둑을 열어면 도둑을 열어면 도둑을 열어면 얘가 뭐 할수있는건 없는거 같고 너 일어나봐 도둑을 열어면 도둑을 열어면 아직도 못둑 도둑이 없어 도둑이 있는거지 도둑이 있는거지 도둑이 있는거지 도둑이 있어 지금 그냥 도둑을 열어면 저의 stories 도둑이 있는거죠 도둑이 잡 Golden 포도라 think of some 오 with 1 le 스크프 make the arm grab the leg and throw it up to me do you know how strong these guardians are it would be crushed as soon as the arm grabs it think of something else m'sweet it it serves 실명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예예 사람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어제 이 게임은 사람 없을거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요 아니요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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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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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뭐.. 별거 없는데? 윈서칸님 어서오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몬스터 등이요? 이거? 돌이잖아요 돌 이거 말하는거에요 이거? 돌이요 돌 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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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반이 어디있지? 너가 불쌍했지? 네 돌인데 이거 바로 어.. 이렇게 안되나? 이거 요거를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요거 비틀 레그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가져오지 여기서 할 수 있는건 몇가지 움직이는거밖에 없어 그라운드 꽝 꽝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거를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야 돼 얘를 얘를 으으으으으 음.. 얘를 깨워서 이걸 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이가.. 이? 이? 도구는 일단 내가 마법을 갖고 있는 건 어.. 불을 이런.. 어.. 이런 항아리가 있으면 불을 켤 수 있고요 이 마법 하나인데 그리고 골렘 같은 거를 깨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루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얘 보물 같은 건가봐요 주인공이 그리고 밴디지, 알코올 그 다음에 반짝이는 은접시 그리고 마법의 스태프 마법의 스태프가 지금 내 이런 마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칼 스키 칼 뭔가 묻어있는 칼이야 뭔가 묻어있는 칼이라고? 잠깐만 이 묻어있는 칼로 지팡이 지팡이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해가지고 기니까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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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에다가 밴디지 아 네 이 암 Uma 음... 뭔가 하나 더 얻었는데 배틀레그 자 이제 이걸로 뽑아보죠 흠... 안 된다고 흠... 야 왜 안 돼 안 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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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를 이걸 여기라 떨어뜨려 내가 깨우고 일단 깨우고 어? 이거 이거 뭐죠? 비틀레그 이거... 뭐... 뭔 탈이라는거지? 이거 던지면 안 돼? 이제 목적은 뭐냐면 이제 목적은 뭐냐면 얘가 움직이게 해야되는데 밖에 있는 얘 있어요 가디언 얘를 얘 지금 다리가 없어서 못 움직인다고 하는데 레그가 없어요 레그 없어요 근데 내가 레그 그... 이거 이 레그가 저 레그인진 모르겠다 아이씨 아잇모모님 어서오세요 아잇모모님 아잇 Gö 건전 엣 엣 엣 엣 엣 엣 여기 여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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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는 그는 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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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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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아니.. 저는.. 제 목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아니.. 저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일단 들어가봐 씨.. 어.. 이게.. 디틀레그가 이게.. 그.. 거짓기 뭐야? 그.. 그.. 그 다리 아니야? 벌레다리? 벌레다리란 뜻 맞죠? 벌레다리란 뜻 맞죠? 벌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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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obsolet.. 벌레다리.. ER Reagancias nieve 딱딱한게 열. 어.. 뭔가 됐다. 뭔가 됐다. 아.. 러시 오징이ód.. 스티키 레그? 스티키 스티키 레그가 됐는데 스티키가 뭐야 스티키가 뭔 뜻인가요 아시나요 끈적한 끈적한 그건가 스티키 끈적한 esearch 스티키 어? 뭐야? 아 여기 뭔가 됐네 잠깐만 이게 이거를 딱 깨워서 깨워봐 지금 나의 머리가 없지 나의 머리가 없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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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보라고 아니 어 어 뭔가를 네 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여기가 뭔가 열렸어요 지금 기어가기엔 네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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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러우가 뭔지 쓰읍 쓰읍 너무 낮다는 건가 아 좁대요 아 좁대요 쓰읍 기어가기엔 너무 좁더라 아 기어가는 구멍이 아닌가 아닌가 보지 뭐 아니 뭔가 했는데 그 기어가는 구멍이 어? 아 밑에 있는 그거 꺼내가지고 여기다 놨구나 야 잠깐만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자 이걸 다시 해서 오케이 알바중이시구나 무슨 알바하시는데 메탈볼 집어 자 어이고 오픈 콜라 그리 마카 여기 이렇게 깨워서 잡아 그리고 뒤로 그치 에이 유유 메탈 월 아 얘를 잡아 야 잡아 아니 잡고만 있어 일단 자꾸만 있고 얘를 깨워 그치 그래서 얘를 땡기는 거야 그치 웃음소리가 너무 삭해 본데 웃음소리가 너무 삭해 본데 도둑을 열어버렸어 아니 너 어린아이들처럼 웃었잖아 에이 너? 아직 살아있어? 기다렸어 도와줬으면 좋겠어 마스크가 있잖아 내 돈이 어디있어? Our employer is dead.